아 근데 그러기엔 너무 선명해 형 이불에서 피 나요 형 이거 먹는 색깔이 이 색깔이 입안이요 평생 입안 색깔이 고기 고기 안에 이만큼 들어가 있었네요 캡사이신 청양고추에 못 참아 못 참아 이게 눈에 눈물이 맺혔는데 아 나 슬픈 일이 있어서요 형 형 지금 입술 붓기 시작했어요 여기 자 8시 42분이니까요 42분까지 자 그럼 제가 할게요 비주얼이 중요하네 같이 한 번 먹을까? 까만 거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저는 그러면 확실해 저 과감하게 어차피 먹을 거 얇은 거 안 하고 있습니다 큰 거 큰 거 어 끝났어 끝났어요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아내가 말캉말캉하네 공감 안 됐어 승기씨 한 입에 다 먹기 중간에 보이면 보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뭔지 한 입에 한 입에 한 입에 자 도전 한 입에 다 넣어야 돼 우와 아니 모르는 거야 지금 매운 거 잘 먹자 뭐야 또 혹시 걸렸어요? 걸린가? 아니요 아까 집에 뭘 놓고 와가지고 내가 못 봤으니까 형님 한 번만 봐줘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잇몸이 안 좋아서 자꾸 피가 나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괜찮아? 진짜 괜찮아? 네 일단 앉아 이준씨 괜찮으신거죠? 괜찮아요 이상해 보여요? 아니요 아니요 잇몸에 자꾸 피가 나니까 하하하하 아 이모 안 보여요 아 이모 안 보여요 아 이모 안 보여요 와 승기가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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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 제가 몇 번 지났어요? 2분 2분 빨리 탈퇴해야해 아니아니아니 드세요 일단 자 이준기씨 진행좀 해주세요 어 진행해주세요 자 다음 나 자 다음 나 나 나 나 자 내 번째 주자 자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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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보이네 야 옆에 너 힘줄까지 다 튀어나왔어 보이는게 다가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그냥 감이에요 두꺼운거보다 어 어떤 두꺼운거보다 나 심장이 진짜 빨리 뛰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서 하하하하 빨리 이제 네 본인의 감으로 골라주시길 바랄게요 제 추천 부탁해요 네 제가 추천한거 모델입니다 네 어떤 모델입니다 맨 안에거 아 맨 아래요 이거 이거요 어 자 잡으시면 어 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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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거 제가 추천한거죠 야 저건 괜찮다 어이 괜찮네 오우 색깔 좋은데요 어느쪽에 제가 추천했잖아요 네네 는 한번에다 먹어 하나 둘 셋 두o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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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Sun 부채는 써도 되죠 하하하하 對不對 이게 안에도 이 남방 bursts 치헤달라고 으아아 silver 어떡하지 야 장관 자 저기 엄태홍씨 3분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? 아직도 3분 남았어요 아니 딱 난 이제 괜찮다 와 여러분들 저는 몇 분 남았어요? 이소리씨 오 5분 남았습니다 이제 반 왔어요? 난 솔직히 좋고 이런거보다 이게 좋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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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은재훈씨가 진짜로 그렇게 잘 고르시면 네 지금 진짜로 하나 골라서 똑같이 드셔서 만약에 성공이면 그걸로 한 명 구제권을 드릴게요 구제 오오 아 근데 하나씩 구제요? 지호영이 진짜 잘 골라요 네 먹어서 두 번 통과하면 두 명 다 구제하실 수도 있겠네요 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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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? 똑같이 뭔가? 또야? 또 뭐야 또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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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걸렸어 걸린 거 같은데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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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우 와우 야 솔직히 어때 어때 어땠었는데? 아 이게 제작진이 진짜 옛날보다 감을 잃었어 우울을 많이 엄청나서 엄청 비싸 아니 고추전이 보통 잡으면 딱딱하잖아요 그 안에 공간감이 느껴지고 얘는 안에가 폭신해 그 빈 공간에 캡사실을 다 넣어준거야 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원 다 통과 아 아 그 수저잇 이거 야 이것 때문에 잡은거야? 아 이것 때문에 난 진짜 아 아 아 아 국물 이거 국물도 있어요? 네 덜은 없죠 국물은 아 아 와 이거 대박 와 진짜 대박 야 야 야 아니 우리 진짜 우리 어린 친구들 이거 꼭 잡숴보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오셔서 이거 꼭 한번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어린 입맛에 딱 한입씩 하시고 욕구르타 한잔 팍 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욕구르타 한잔 다 사고 어 동작에 매운탕 야 홍선 안 먹고 어우 하하 이야 헤엄치다 여기다 그냥 모르고 들어간 것 같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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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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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맞아 안맞아 와아 잘 배웠죠? 자 들어오세요 와아 이거는 들어갑니다 아 되게 공손하시다 되게 매려있네 여기 남았죠? 한정만 남았는데? 그게 알배웠죠?